또 1층이야 아 현기증 난다 아 속 안좋아 내가 적골 나는게 싫어서 맨날 압축병 걸렸던거지 그냥 욕심 꽉 담아서 압축댁 짜는게 답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상하게 때렸어 rabi 옛날에 네 레벨에 잠이 오라는 말이 있었지 뭐야 이거? 카드가 왜 이래?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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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그 전에 활병으로 사나 활병으로 사나 활병으로 사나 ľ은 아니론 버퍼 핵분열 다중시전 소디 다중시전 버퍼 핵분열은 일단 아닌거 같은데 다중시전 룬 끄이라미드 룬 끄이라미드 어둠 갖고와 이제 어둠 제기 대중시전 룬 끄이라미드 이제 엘리트 가서 상태이상에 파묻혀서 죽을것이다 어 어 어 룬피 재활용 그지색 아 살려줘 강도 겁났어 이마도 이렇게 세면은 굳이 강도질 안해도 상관없는거 아냐 파이오앤이 유비 괴롭히는건가 주광보험 꽃샘취 암전 암전 다시 할까 재발용 도 쓸 수 있을거고 뭘 먼저 광고하지 지금 냉기 없어 냉기 하나 넣는게 나을까 근데 암전 조각보험이 희귀 아니 특별카드라서 더 좋을거 같은데 어둠꽃의 다중시전 각을 보는게 낫겠지 하 조각보험은 챙겨주네 제발 여기서 살아야된다 초각본 빠졌네 공포포션 재활용은 저기있고 긁어내기 가져와서 쓰면은 가져올수 있긴한데 여기가 하율이 아멘 요정 탭 두번 죽음 이제 터보 다시 가능하다 어둠에 터보 다시 면 괜찮네 펜타그래프 단방에서 잘겠네 그러면 이제 어둠다중 시전이면은 딜챙길 수단은 생겼고 단불에서 자고 열심히 싸워야지 어 재활용 터보 다시 하면 끝이죠 터보 쓰지? 하나 넣어놓을까 하나 넣어놓을까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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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나온다 왜 신경도 안가 필요 없어 아 제발 이러면 또 자야되나 아니면 펜타그래프 믿어야되나 보스2 사면은 펜타그래프 믿어도 되긴 하겠다 여기서 뒤지게 생겼네 여기서 뒤지게 생겼네 어떻게 해야 될까 터보 반면 끝 장둘 짱둘 넣을걸 그랬나? 야 이걸 유성빼네 패턴은 더럽게 떴다 베리 메아리 써야지 트롤라벳 왕관? 코스트물이 낫겠죠 근데 하필 왕관이냐 하필 왕관이랑 현돌이냐 아니면 룸피인데 차라리 아스트롤라벳 돌려볼까? 근데 메아리 쓰기 아 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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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열판 나네 하위모는 하위모도 코스트 늘릴 때 터보 갖고 오는 걸로 부스팅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 여기 꼭 가야 된다는 게 너무 싫다 죽으러 끌려가는 기분인데 야 진정해 메아리 나와서 데크 파워는 많이 올라왔는데 공허 잡혀도 못할 상관 없어서 끔찍하기도 하고 난 재생 쿠션 따서 갖기 전에 끝났는데 증장 쓸까? 아 근데 드로 없어가지고 증장도 못쓰겠네 아 그지맞다 그래도 증장이라도 써야 돼 안쓰면 죽을란가 안쓰면 죽을란가 시형돈이 너무 시험스럽다 시형돈이 너무 시험스럽다 시형돈이 너무 시험스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 판 메아리는 좋은데 다른 게 안 좋아서 그렇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코스트 다 땡겨서 때려도 안 죽지. 소용히 지나가겠구만. 어우 재잠. 아 속탄다. 2팀 과정. 아... 진짜 개 끔찍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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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2 코스트 필요는. 아... 제대로 개선한 거 맞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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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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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체력 다 털리라. 아이 너무 싫다. 아까 광기라도 넣는게 나왔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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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pon todos pin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궁금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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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걸 어떻게 장방을 잡아... 개노답게... 장아리 복제할까... 밸류 챙기려면 장아리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코스트는 터뜨로 챙기고... 결국엔 냉기 없네 또... 냉정함 집을까 차라리... 아... 아 냉정함에 제거도 되는구나... 이제 드디어 냉기 두개다... 뭐 지우지? 번구지우지... 번구지우가... 관서는 드로우 손에 안 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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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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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참밤... 졸라 무섭다 진짜...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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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극한의 미래탈기 극한의 미래탈기 돌려받기 엄청 심하네 아비즈 꼬만 깎고 있나 진짜 속옷수 나쁜놈하녀 빛깎는 디펙트 빛팩트 그저 빛 생기장벽 거기에 0됐어 이제 4코프트 영광어 각각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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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갑돼 이는 3메타 안갑돼 빙하넣어야되나 소빠넣어야되나 안갑돼 메타 안함 안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력 버퍼 오셨다. 실력 버퍼 오셨다. 그냥 전기로 주구장창 찢어도 되긴 할 건데. 실력 버퍼 오셨다. 딜 없지. 딜 없지. 하지생님 부어주십시오. 카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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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직님 믿고 있었습니다 오이오이 다중킬가 몇 데미가 나오지? 21댕? 8코스트가 안되긴 하겠네요 터보 두번쓰고 재활용 빙하 하고 다중시전하면 되나? 6코스트 8코스트 킬각 나오네요 8코스트 드디어 잡았네 심장 허접식 창방 믿고 깝치는 허접식 심장 허접식 실력 버퍼 못붙었으면 뒤졌다 드디어 이겼다 마지막에 이기면 이긴거임 심장 허접식 너 게임 개못하잖아 마지막에 빙하 뜬것도 진짜 다행이네요 심장 허접식 심장 허접식 심장 허접식